지붕 뚫고 하이킥의 대세는 뭐니뭐니해도 세경씨와 준혁 학생의 러브라인이죠 그렇죠 세경씨에게 애정표현하는 준혁 학생을 보고 있으면 보는 제가 다 설레요 나 같으면 준혁 학생과 사귈 것 같아요 순수하죠 남자답죠 게다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저 좀 외동하지 멋지네요 준혁씨 저희 초년시대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세경씨와의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지붕 뚫고 하이킥 하면